으 아 아 아 아 자 산길에 산골에 이제 주민들은 거의 떠나가고 아 아 아 깨울도 마르고 기름진 문전옥답 잡초에 묻혀가니 아이고 오늘도 해는 기룩 기운 넘어가고 아 아 아 아 산길 끝에 옛날집 이따하여 터덜 터덜 아 아 아 아 계속 긋고 또 긋고 아 아 과연 알려진 말대로 산길 끝에 그 오래된 집 한채가 끄욱 하고 있을지 아 아 아 유튜버의 길이란 이렇게 고달프고 저 앞에도 한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세상에 꼴짝이 꼴짝이 아주 흠 흠 흠 이런 꼴짝이 다 있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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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흜 아bra 가도가도 끊없는 산길 흠 흠 이쯤 오니까 산길 마저 끊어진 흠 흠 흠 광원도 태백에 유튜버 낙은애가 흑흑대며 찾아온 길 있다 하던 회관은 아니 보이고 아 더이상 못가 벌써 해는 종천에 넘어서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아 그 말이 맞았네 있긴 있었어 이런 심심산골에 정말로 옛날 집이구나 정말로 옛날 집인데 요 근래에도 불을 떼신거 같은데 큰 솥이 두개나 걸려있네 천신망고 끝에 산골집을 내가 결국은 보고야 말았구나 장작도 많이 해놓으셨네 장작 소뚜껑으로 그들이 산골집에 고생도 고생도 하죠 산골집이 아 산골집인데도 언뜻하게 둬도 치우셨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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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